국가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의경 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의 올해 사업관리 인력이 315명인데 과제수는 2만 6,470건이라며 직원 1명이 84개 과제를 관리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의 이같은 수치는 직원 1명당 7.6개 과제를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비해서 최대 11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또 직원 1명이 관리하는 과제비도 144억 원에 달해 다른 기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의원은 한국연구재단이 적정 수준의 인력을 확보해 연구개발 관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